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은 저하고 함께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자분이 F6 기자신거죠? 혹시 남자분이 F6도 있나요? 아 그러세요 어쩐지 축하합니다 모두 여자가 F6입니다 한국 와이프 요즘 이렇게 한국 와이프 최고죠? 한국 와이프 나쁜 건 없어요? 나쁜 건? 매일 김치 먹어요? 한국 사람 김치 먹어야지 김치 먹으면 김치가 유산균 많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 우리 김치 많이 먹어서 K감염 이렇게 한 분은 한 분만 F6 남자분이 F6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F6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F6 비자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비자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비자가 F6 비자입니다 최고의 비자예요 네 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다 라는 비자예요 네 이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야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오늘 첫 번째 기념이고요 한국에